그게 그냥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특정한 상황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애축은? 애축은 뭐? 이거? 미친 건가... 돈을 먹기가 힘드네요? 나라다닌는데? 그게? 그러게? 너도 이게 미시작템임 이거? 어 타기 아니냐 저거? 시작템 뭐 딥퍼셋까지? 어 이 게임에서 가장 좋은 단일템 중 한 개라고 하드라 새끼인 거야 벌써 데미지 아 뭐야 전사방 개 쓰레기네 전사방 1티어템을 그냥 먹어버리고 스피드를 안 올려주네 어 이 친구는 양심이란 게 없는 친구 양심이 없는 건 황퍼리 이상 모드를 익힌 네가 아닐까요? 난 유튜버가 아니잖아 그렇게 어려워 뒷급 양심 따져도 된 시발 언제든 너도 이해를 한다며 개새끼야 방금 니가 내 양심이래 빠지길래 어이가 없어 아 일라먹기 아 맞다 키퍼 세게 tp도 드려주시구나 연사방 1티어 연사방 1티어 시 크 애미 안 먹어도 되겠지 쿠폰방 1티어 아 쿠폰이 있었네 시 이거 왜 뭐하지 어 약간 템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놓치겠나 네 이거 맞네 와우 어 와우 아 맞다 시발 미스터 아이엔 이거 이 새끼 먹었고 방금 잘못 찍었네 크 생각하니까 어이가 없네 까먹었네 있는 줄 몰랐네 방금 먹어놓고 아 왜 이렇게 많이 나와있지 쿠폰 안 가져가 또 와야지 또 와야지 와우와우와우 아 이거 하트 먹으면 안 돼 근데 아니 천두파만 또 내는데 와아 아 탁파고 스테디즈 어 어 걱정할 필요 없었다 아무거나 줘 아무거나 그렇지 7원을 공짜로 싸고 15원을 돈 주고 사야 한다고? 뱉 뱉 3원짜리 여기 스탯이 뭐 아 2층 맞죠? 데미지 11일이 맞는거죠 아니 쿠폰 안 좋은데 키퍼 세게 안되네 아 리얼 인정이지 아 근데 스팀 세일로 세일된거 먹으면 스탯 조금 올라가나? 맞아맞다 아 진짜? 맞다 너는 스마콤 올라가는구나 그렇지 B방 바로 위에 발방 아주 편하나 레이저 올셋이죠 와 맞네 뱉스콤 올라가네 아 이렇게 편안한 게임이 있다니 아니 이건 천사포호 없어도 이런거 아 색도 아이샤 천사포호가 문제가 아닌데 이거 더이상 어 그냥 개사기인데 이거 퍼즐화기 100%인 이거 왜 어 어 글쩍 글쩍 어 그쪽 그쪽 암튼 이거 미싱 페이지 2 터즐화기 100%인 알티키퍼 안정 딱 죽을필 있게 들어와서 자 아무 의미가 없게 한데 우리 공중에 있어가지고 어 뭐 돈을 주고 스탯을 올렸다 네 오 오 오 오 돈을 어디서야 되는데 거울 왜 가 빨리 스탯이지 안가 거울 왜 가 귀하 아 아 맵이 안 보이게 너무 짠 딱 그랬어 그렇지 스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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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를 찍어보세요 이제 안 죽어요 좀 폭소리가 나는데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음 음 음 이번에 상대면 또 뭐가 또 있긴 해야 되는데 아 아 블랙핸들이 있을 듯 아 비방이었구나 그냥 큰 거 안 바라고 그냥 유도한게 어 흠흠흠 흠 흠 존나 큰 거네 빨려 그렇지 그렇지 오 어 김유리는 뜯어버려야지 네 네 으흠 이러는데 어이가 없네 으흠 나 이름 불려가지고 흐흫 어 책 3 책 2개 대비치 22 아 어 어 사라졌는데 게임 너무 스피디한데 어 어 어 70% 그렇듯이 게임 템포가 너무 빠른데 템포 여기 있군 어 오 오 어 브라우스 대체 어 좋은거 쟤 말도 안 듣는다 씨발 지랄하지말라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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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다리 막 나오나 저거 특별히 갔어 아 그래 이거 맞는거 같은데 어 오 어 어 어 어 리소까지 톰 글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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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톰 글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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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영기의 축복이 맞습니다 어 글쩍 글쩍 어 글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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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어 이게 안 되기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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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미친놈 내가 먼저 보물 보물 모아봐야지 어허 비방에서 쓰기 vs 천사방에서 쓰기 vs 행사방에서 쓰기 어허 아 이즈가 많이 걸리네 삼지선데 그러게 삼지가 많이 걸리네 어 좀 쎈데 어 싸모니같이 거기다 스택까지 올려주네 와 이건 뭐 씨 뭐 쓰러시 15호나이 되겠네 이 일 속 머신 터질 생각 안하는데 이거 clear 이건 못 참지 이거 못 참지 뜨네 진짜로 말을 하니까 상점 비율 25개로 본 것 같은데 안 쓰는게 이상하네 옵션 2개? 잠시만 열리면 천사방을 쓰고 안 열리면 생성방 오케이 실력이죠 실력 실력이죠? 2개야? 아.. 없노? 어.. 어.. 뭐가 좋은거지? 긴 파고 천사 그렇지 오.. 미드 대미지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머더 브랩 어.. 좀 수상한 대미지인데 펄이 필요할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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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펄이 продолж na 펄이 필요할까? 펄이 필요 amiga 펄이 필요할까? 펄이 필요하다는게 아 그냥 과제 안 해야지 응? 도라인인가? 여태 쪼어 봤어 1, 2, 3, 2, 3 하는 선생님이 있어야 중요해 네 옆에 그러면 잘하겠어 그런가? 근데 작년까지 열심히 1년이, 1년이 넘어 사실 기한이, 야 기한이 좀 길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기한 아 근데 해야 되는데 이런 거니까 아 너랑 과제 최대한 빨리 했다 그냥 난 미래의 나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 근데 이미 근데 과제 한 반은 해놔서 그거 레포트 뭐요? 흑미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사이에 나는 머니버스를 먹은 다음에 구피까지 맞았다 어떻게 맞으셨나요? 어 상점에서 블라인드템을 샀는데요 네 왜사해 구피 머리가 있었나요? 아니 맘스박스 잠시 몇 같은데 어 이 정도면 실력이 맞는 거 같나요? 라인이어서 뭐 글쎄 고피 맞춘거 안사라지나? 사라지지 고피 맞춘게 아니었나? 너무 맞췄었더라 럼러블컬 파리셋이 온다 뭐였지? 럼러블컬 라이저 투 고피 아닐까? 정량은 아니네 고피 맞는거 같아 이게 템 먹은 적 있나? 저기 안나요 아 몸같은데 먹은 적 아니야 그렇지 몸격 뭐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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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 뭐야 이제 파리셋이네 근데 이제 먹을거 다 먹은거 아냐? 어디 이거 아이고 리비 유도 아니야 쟤 뭐였어 와우 어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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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 아 ste 피부 세븐 에 럼 내가 서 머리 먹어야 되겠지? 이미 커다란 데 먹을 이유가 없더라 먹으면 늘어나긴 하지 연사가 1점 얼마가 되죠 결국 DPS 소환 아니야? 그렇지 안 먹지 더해지 내 말은 1층에서부터 깨물이 접쳐버리는데 다시 갖다봐요 4호템부터 소울 1개인데 내가 근래에 본 게임 중에 가장 빠른 것 같은데 빠른 건 맞는 것 같다 응 가장 빠른 것 같다 기라하지 말고 그냥 하자 게임 어허 아이고 아이씨 아잇 어어? 색돌이였구나 아 천천히 시금트노 시발 천천히 시금트노 시발 타이밍 와우 에피포라 8.5 미친네 유루툰 미친네 유루툰 미친네 이거 알아 이렇게 한 게 있다 나 아직 블러디 커스터를 안 썼다 나 아직 블러디 커스터를 안 썼다 어? 말하자면 연사 쓴 거 아이가? 어 그걸 아직 안 쓴 거에 4.5 개 또라이 같네 개 또라이 같네 바로 가져 아이 거기다 뭐 사라셨는데 이쯹 어엉 어허 이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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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 이쯹 이쯹 아 ㅅㅂ 진심이냐 이거? 수준바랑 와 그렇지 오 그렇지 맞자마자 말고 맞으면 바람 아.. 이렇게 맞을까? 맞아야되네 블러디거스트 이거 하면서 맞아야돼 그럼 방송실인데 아 이런거는 어 연쌉도 주니까 오케이 왜이래 옳지 어? 이거 확정으로 죽을 줄까 있겠네 상자를 주구나 굳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 저는 처음 봤다 와우 와우 베이크리 너무 먹었나? 흠 흠 흠 흠 흠 있는거 하지? 어 어 아아 엄둑 아 이거 맺다 없네 없네 어? 이게 뭐 먹을 이유는 없고요 생각되죠 그리웠다 27럭 종량 와우 아 아 눈먼 음..많아 그렇군 탈럭이 다 있어 탈럭도 뭐 녹쥬? 초음을 녹아야지 10분까지 어? 어? 잠깐만 잠시만 잠깐 어 내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랄랄랄랄 랄랄랄랄 완전 이거면 절컥 이런 나 꾹 누르고 내가 죽으면 이거 총이 안 돼 지금 타면 돼 어? 없어도 깨겠죠? 옆으로 고맙다 준비하라 위에 누르고 옆으로 가면 되잖아 지금 타면 돼 어허 181 와우 더 올라가나? 최대한 최대한 7 와아 하하하하 조합이 없으니까 혹시 좀 오래 걸리나? 다시 또 먹어볼까? 어 어 C 섹션 어때? 다리와 꼭 둬봐라 씨 이걸로 빠져 걸로 하죠 네 네 나 지금 보스방 보상 2개 먹어가지고 혹시 모른다 2개 뜰 뜰지 돈 2배? 어? 어? 500원 모을 수는 없어 보이는데 쓰읍 쓰읍 더 쌀 때는 가능하시도? 그래도 500원 줘 넓잖아 아 200가지는 몰라도 아 500원 줘 너무했다 그래 아니야 5원짜리 동전 100개만 먹으면 될 셈이다 아 쉬운데? 죽이면 안되지? 10원짜리 50개만 남으면 되지 죽이자마자 떠올랐다 나 채럭 꼴리야 된다 흐 흐 어? 어? 쓰읍 아 고민 아 이거 안되네 야 그러다 씨발 토그 다이아몬드 있는데 이건 크 아 존속 100원이란 오 형 가능할까? 쓰읍 그 다음 보조 네 쓸모 어짜피 한칸이에요 어짜피 한칸이야 어 이거 안 뜨는곳 같은데 안뜨겠다 저 Jeep joyful 겅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speeds 와 부럽다 잠이 연모를 먹네 와 뭐가 사라진 거지 어이 뭐가 될 것 같다 첩이 사졌나 첩이 어디서 샀냐 몰라 기억 안나 집중하고 딴 데 솔직히 한 칸으로 제가 다 잡는 애가 안 돼 아 내가 한 칸이 된다 될 일이야 아이 거지먼트 칸 나오게 씹어 아까 나왔는데 갈렸어 히힛 후원 에이씨 되겠지 보스방템에서 걸으려나 어 잠깐만 와 다음달이면 벌써 6월이라고 카드복사 잠깐만 카드복사 250 곱하기 4 900이잖아 가볼까? 오오오오 멀어보나 아 아 가득했지 하지만 카드가 더 돈다면? 카드 카드가 더 돈다면? 그런 미래가 없다 딱 2시 반까지 빡세게 과제 딱 잠시만 유튜브에 오예 오예 쩐다니까 그래 안 뜰 수가 없다 안 뜰 수가 있지 네 또 헤브마나 같이 했었다 어 망했는데 조개라 희망을 품었잖아 어 품었다는 사실에 만족하자 아 아 433 여긴다 근데 아니네 뭐 여기가 아니냐 로잉 아 똘무션 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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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된다 아니 파도치는 해안가 자료가 표현하던데 명일방주가 쳤 뜨는거야 33 와 69 힘이 없네 와 구쩍구쩍구쩍 구쩍구쩍 아 졸려 아 시발 과제할라니까 존나 졸린거봐 이 이 이 당연한거지 당연한거지 몇분 걸렸냐 몇분 걸렸냐